하반기 회복세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인데요. 다만 월별로 보면 석 달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총 수출액은 6,326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보다 7.4% 감소한 겁니다. 수입액은 더 큰 폭인 12.1% 감소해 6,42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를 따져보면 99억 7천만 달러, 약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인 건데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일반 기계, 선박의 2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한 덕분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709억 달러를 기록해 종전 역대 최고였던 2022년보다 30% 이상 늘었고 일반 기계가 4.6%, 선박이 20.9%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을 벗어난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해 11월 플러스 전환, 연말까지 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로써 수출은 하반기에만 163억 달러 흑재를 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렇게 연간으로 보면 무역 수지는 적재를 보였지만 월간 단위로 보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석 달째 증가에 57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5.1%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531억 8천만 달러, 10.8% 감소하면서 12월 무역 수지는 44억 8천만 달러 흑재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